우리 손님이 리스트를 고르셨는데 그 색깔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지러 가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? 아, 그쵸.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할 때 우선 기다리다 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 징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이 징덩이샤하고 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. 같은 표현인데요. 우리는 징덩이샤 라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징덩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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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덩이샤